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괴곡을 향해서 멍둥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어서 나와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ắng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 번 더 매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마지막에 드럼이 멋지죠 그런 거 보면 희열을 느끼겠다 그럼요 그룹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어떤 기분입니까 일단은 혼자 올라가면 혼자서 무대를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그룹이 올라가면 든든합니다 전부 다 아군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룹이 훨씬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성 씨는 가죽바지 이런 거 많이 입어요 가죽? 밴드하는 여성들 보니까 부츠에다가 가죽바지 가죽 옷 이런 걸 많이 입던데 그 시절은 예전엔 그렇게 많이 입었고요 요즘은 그렇게 입지 않아요 청바지 입어요? 아니요 청바지 안 입고 그냥 그냥 정장 차림을 하기는 그렇잖아 정장 쪽은 잘 입지 않고요 약간 캐주얼하게 입죠 캐주얼하게 정장 투피스 이런 건 잘 안 입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건 잘해요 원피스 같은 걸 입어도 괜찮아요 원피스는? 네 나도 많이 알죠? 아니 뭐 PD 생활하면 다 알아야 돼요